여기로 놀러 오셨어요? 여기 마을사람이래. 여기 마을사람이? 비가 안오고 살고 있어. 사람도 비가 안오고 좋지. 여기 뉴스나가는거거든요, 사진방송에. 근데 아까 누더 찍는거 보니까 조금 편하신거 같은데. 괜찮아요? 남자들 뺏겨서 찍으라고 그러신거 같은데. 누더 찍는거 처음 보세요? 네, 처음으로. 잠을 짜버렸어. 아까 여기 할면, 남자도 벗겨야지. 왜 여자 한 벗겼나 그러고 난리도 뭐. 너무 편하니.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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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